전자상 거래 기업 커넥트웨이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 고도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커넥트웨이브는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프라이빗 거대 언어모델 플레이를 활용한 통합 검색 엔진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스템 내재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시스템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리뷰 분석 등 커머스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격 비교 플랫폼인 다나와와 에누리를 기반으로 약 14억 개 규모의 쇼핑 상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간 시너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수 커넥트웨이브 대표는 프라이빗 거대 언어모델 플레이는 최신 정보를 학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잘 찾아주는 A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5년 내 조정의 비타를 현재의 3배 정도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